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걸식한다고 순거리라는 말이 저 밑에 나오는데 이 집 저 집 다니는 것도 순거리죠? 그렇게 봐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법도에 걸식하는 것도 하나 법도가 있기 때문에 법도에 따라서 구걸을 한다, 걸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게 했죠. 두 가지로 다 봐도 돼요. 그 음식을 구걸하여 기다림에 돌아왔으니 나는 이미 돌아왔도다. 나는 이미 일찍 밥을 먹었다. 제단 말은 밥 먹은 거예요. 점심밥. 부처님은 사시에 먹는다는 말이 있죠. 다른 비구들은 오시에 먹죠. 너는 여러 비구들을 보라. 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배가 부르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르냐면 마음이 몸밖에 있다면 한 사람이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은근히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기 위해서 마음이 몸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려고 그렇게 웃는 겁니다. 사실은. 가라하니 대답하여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한 사람이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이죠. 무슨 과정이냐 하면 이 여러 비구가 비록 아라하니나 도를 통달한 아라한 도를 성취한 아라하니 되었지만 몸과 목숨이 다 같지를 않거니 따로따로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 그리라는 사람 수보리하고 사리불하고 다 다르죠. 사리불이 밥을 먹을 때는 사리불만 배부르지 수보리가 배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부부간도 그렇지요. 자기 부인이 보는다 해서 남편이 배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가치를 아니하거니 어찌 한 사람이 능히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배가 부르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나안이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안에게 이르사되 만일 너의 가교 직연의 마음이 아까는 가교 넘기라고 해놓고 너는 또 직연이라 했죠. 같은 말이라나 느끼어 알고 보는 그 마음이 참으로 몸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가 등져서 상관이 없단 말이죠. 상외란 말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서로가 같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등갈이 나서 위면이 위면한다 그 말이죠. 위면이라 할 때 끼자죠. 서로가 위방이라는 말도 이 말을 쓰고 그 방에서 앉아고 딴 방에서 자면 무슨 위방 위방 출입한다고 서로 먼 곳에 떨어지는 것을 상외라고 해요. 상외란 말은 뭔 뜻이겠어요. 서로 밖에 한다. 서로 떠났다는 뜻과 같죠. 상관이 한다. 같이 합해지지 않고 서로 떠나서 상관없다 그 말이죠. 상외란 말은 상관없다. 서로 등졌단 말이에요. 상외가 서로 등졌다는 뜻이죠. 스스로 상관하지 않으면 서로 관계하지 안다 말이에요. 몸하고 마음하고 상관없이 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하지 상관하지 아니하여 그렇지 않은 거로 도라면이라고 그래요. 도라면이 내가 목화라요. 목화. 문익잼이가 가지고 온 목화. 그 문익잼이는 참 좋은 사람인데 문세관이 문세관이 문세관이는 박 대통령 죽이려 하다가 도라면이 도라면이 용여사만 죽인 놈이죠. 도라면 손을 보이노니 내가 눈으로 볼 때 마음으로 분별하느냐 내가 도라면 나의 손을 부처님 손을 볼 때 마음으로도 아 저게 부처님 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여 바라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 마음으로 손인 줄 알고 분별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끝까지가 안하는 말이죠. 부처님이 안하나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서로가 안다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가교 넘기한 마음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만약에 서로 안다면 어찌 밖에 있으리요. 서로 안다면 마음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응강알라 내가 말하기를 가교 능기한 마음이 몸 밖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옳은 도리가 없느냐 옳은 곳이 없다.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결론은요. 너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 몸밖에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단 말이요. 몸 안에 몸 안에 있다는 말보다도 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몸밖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마는 몸밖에 있다면 딴 사람인데 그렇죠. 내 몸밖에 있는 딴 사람 몸과 같지 않아요? 딴 사람 몸에 있는 마음과 같아서 서로 상관이 없을 거니까 그건 말이 되지를 않는다. 어불성설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사는 뭘 파했습니까? 두 번째는 파심 제외 밖에 있다는 가사는 파했죠. 몸밖에 몸밖에 있는 게 아니다만 밖이라는 나란 7번이 나오니까 5번이 남았어 까지 아나안이 또 딴 생각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 속에 들어있다고 아나안이 말합니다. 세 번째는 파심 제 글기라 마음이 근 안에 근 속에 있다고 지금 아나안이 말을 하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또 쳐부숩니다. 그래서 칠파를 하죠. 일곱 번을 파합니다. 아나안이 부처님께 고하여 바라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한 바와 같아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어중간하게 가운데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몸안에 있지도 몸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몸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또 서로가 알아서 서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몸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수긍하죠. 침복한 거죠. 제가 지금 생각에 복원된 한 곳에 하나의 곳에 있는 것을 알았나이다. 알기는 개코나 깔았어. 모르는 거지.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그 한 곳에 있는 줄 깔았다고 하니 그 한 곳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안하니 바라되 이 잘 아는 마음이 이미 안을 알지 보다되 몸안을 모르면서도 능히 몸 밖을 보나니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는 근속의 잠복에 있는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글지에 있다고 하죠. 잠복이란 말은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잠복이나 잠재나 같은 거죠. 그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유를 잘 듭니다. 아까 등불 비유 되다가 틀린 것을 지적당하듯이 안경을 끼었으면 안경 쓰고도 보지요. 그렇다면 안경은 밖으로 보고 안경 안에는 내쪽으로 보고 그 중간에 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안경 유리 중발 유리컵을 가지고 취하여 그 두 눈을 이렇게 합하면 그러니까 유리컵을 가지고 두 눈을 이렇게 데인다 말이에요. 두 눈을 이렇게 덮는다 그 말이죠. 합이란 말은 덮는 거죠. 안경을 가지고 두 눈을 덮듯이 그러면 비록 울체가 합한 것이 있으나 울체랑 것은 유리컵이죠. 유리컵이 눈을 가려운 것이 있으나 그 말이죠. 유리 안경이 안경이 눈을 가려운 것이 있기는 있으나 그러나 유해하지 아니하여 유해란 말은 장애입니다. 장애 구애 구애나 유해나 같은 말이예요. 유해란 말은 걸리는 것 여기서는 걸릴 요자요. 이 유해란 말은 구애라는 뜻과 같아요. 구애 또는 장애 걸림 걸리다는 뜻이죠. 걸리지 아니한다. 눈이 보지요. 안경으로 이렇게 덮어놨어도 잘 보잖아요. 구애가 없죠. 안경 자체가 유리 자체가 투명체라서 저 근이 저 근이 보는 것을 따라서 저 근이란 말은 저 안근이 눈이 피근은 안근이라요. 눈을 지금 가르칩니다. 뭘 가지고 보았느냐 하니까 눈을 가지고 보았다고 했죠. 피근은 바로 눈을 가르칩니다. 안근 눈이나 규나 다 근이라고 가지요. 근자를 서부치죠. 피근은 안근이라요. 눈을 가르칩니다. 나 저 눈이 보는 것을 따라서 어떤 외부의 물체를 보는 것을 따라서 따라 곧 분별을 합니다만 가령 눈이 저런 치계를 볼 때는 치계를 보물을 따라서 치계라고 알고 저 화분의 나무 저걸 볼 때는 저것이라고 또 알고 이 책을 볼 때는 책이라고 알고 아는 것을 위해서 분별이라고 합니다. 저 근이란 말은 눈이 저 눈이 보는 데를 봄을 따라서 따라서 곧 그 말은 숙연을 줄인 말이죠. 보는 걸 따라 곧 분별 해요. 검은 것을 볼 때는 검은 것인 줄 알고 흰 것을 볼 때는 흰 것인 줄 알고 푸른 것을 볼 때는 푸른 것인 줄 안다 그러나 제 가교 등지하는 마음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이 속 내장을 못 보는 것은 오장육부를 못 본다 말이죠. 모만을 보지 못한 것은 근혜 있음이 되기 때문에 눈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속 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있기 때문에 내장을 못 본다 못 본다 말이죠. 또 분명히 바깥을 보되 분명히 바깥 외물은 눈이 볼촉자여 보되 장애가 없는 것은 바깥 외물은 잘 보지요. 장애가 없는 것은 근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안이란 말은 눈안에 눈안에 보는 것이 치신경이 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는 못 보지만 외부는 잘 본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근안에 근속에 잠재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나안이 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틀렸다는 거죠. 부처님이 아나안에게 일어사되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마음이 근안에 잠재한 것이 마치 유리로 눈을 덮은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눈을 눈에다 비유한 거죠. 눈을 눈에다 비유했고 보는 것은 눈에다 비유한 거죠. 저 사람이 유리를 유리컵을 눈 위에다 덮은 사람 저 사람이 안경을 쓴 사람이 마땅히 유리로서 눈을 덮었을 때 덮을 농자요. 여기서는 농농자가 씌웠다 덮었다는 걸로 보세요. 산과 강을 봄을 나가요. 산천초목을 볼 때 유리를 보느냐 이렇게 안경 쓰고 볼 때 다른 산천초목 볼 때 안경도 볼 수 있죠. 안경도 보이죠. 그러니까 안하니 바라기를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유리로서 이렇게 유리컵을 했으니까 유리를 보잖아요. 눈을 덮었을 때 칠로 유리를 보나이다. 눈에 덮인 눈을 덮은 유리를 봅니다만 이것을 왜 따지고 부르냐면 그렇게 확정 지워놓고 마음이 눈과 같이 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쳐부시려고 부처님이 하나하나게 이르사되 너의 마음이 만약에 유리로 덮는 것과 같다면 산천초목 산하를 봄을 당하여 어찌 눈은 보지 못하느냐 만약에 눈 위에 덮인 유리와 같다고 간다면 볼 때 유리 안경을 본다 말이에요 유리컵을 그렇다면 마음이 눈 속에 있다면 눈을 보아야 하는데 왜 눈은 못 보냐 말이에요 눈도 보아야 그 말이 성립이 되지요 유리를 보는 것처럼 유리컵을 보는 것처럼 네 마음이 눈 속에 있다면 눈 안에 있다면 눈도 보아야 할 건데 왜 눈을 못 보느냐 말이에요 비유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눈을 본다고 한다면 눈을 또 본다고 가정 한다면 눈은 곧 경계와 같단 말이죠 경계와 같단 말은 다른 외부 환경이나 같단 말이에요 눈은 근이지 경은 안이죠 물체가 근이지 눈은 근이라고 하지요 근 근과 경이 달라요 또 다른 물질은 경이죠 눈은 안근이라고 하지요 눈은 몸에 몸에 딸린 감관이고 이런 시계나 이런 바이크나 이런 것들은 물질은 바깥 경계지 눈을 경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계란 말은 외부 환경이요 대상이요 경계란 말은 대상이란 뜻입니다 대상 대할 때 대자 대상 또는 환경 몸하고는 다르잖아요 경계는 그건 외부의 자기 몸하고 상관없는 어떤 타의 존재를 대상이라 하여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눈이 눈은 못 보는 거죠 눈이 눈을 볼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지 그 도깨친 천안통이나 거든 사람들이나 볼까 말이에요 눈이 눈을 못 보고 눈이 얼굴도 못 보잖아요 거울 놓고 보는 것은 그림자 보는 거지 빛은 그림자 보는 거지 못 보니까 거울이 잘 팔리지 화장할 때 거울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눈을 본다고 한다면 눈이 근이 아니고 경계와 같아서 부득성수라 나름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며 나름 숫자는 저 위에서 수직분별을 하는 숫자요 피근이 수견하여 수직분별 라는 말이 나오죠 athletic 20 20 21 21 21 21 20 20 20 22 22 20 25 구석성수라고 하는 이 숫자가 수를 이룰 수가 없다 이룸을 어찌 못한다 그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피득수견이라고 하는 저 근의 봄을 따라서 따라 곧 분별한다는 숫자예요 이 숫자 내놔 이 숫자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피근이 숙여놔야 수직분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위에 문장에 그걸 가르치는 말이래요 성수라는 숫자가 따라서 분별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며 분별하게 안 된다 그 말이죠 분별을 못할 것이며 만약에 능이 보지 못할지인데 만약에 마음이 눈을 못 볼지인데 못 보지 않아요? 눈은 못 보지요? 눈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비정상이지 비정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범부한테 필요하면 비정상이고 정신이 새까닥 한 사람도 비정상이고 만약에 능이 보지 못할지인데 어찌 이 조지하는 마음이 잘 아는 마음이 근안에 근이란 말은 눈안이죠 눈안에 잠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로 덮은 것과 같다고 말을 하리요 그 말은 틀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응당, 안락, 우리의 말 다 놔도 몇 말만 기억해도 돼요 네가 말하기를 가교능지한 말이 마음이 잘 알고 능이 아는 그 마음 그것이 근 속에 잠복한 것이 그는 안근이죠 눈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로 덮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곳이 없는 이라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근안에 잠재해 있다는 말을 저부십니다 자꾸 할수록 아나니 또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자꾸 거기서 나갈 구멍이 자꾸 나죠 그걸 자꾸 전교라고 합니다 만안이 그렇게 교묘하게 전교를 해요 전교라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개교를 하고 또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또 저렇게 개교를 하고 자꾸 이리저리 개교를 내는 것 검은 것이 아니다 하면 치다고 생각을 하든지 신 것이 아니다 하면 검다고 생각을 하든지 검은 것도 신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 그러면 검은 것도 아니고 신 것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서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내는 것을 전교라고 합니다 전교는 잘못된 거죠 전교는 그게 사교입니다 사교 또는 왕교가도 허망한 계교죠 분별을 잘못한 거예요 전교는 틀리게 생각을 계산을 하는 것이 전교라요 지금 전교를 해가지고 일곱 번까지 만안이 이렇게 저렇게 틀린 생각을 갖고 자기 딴에는 맞다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여쭤면 부처님이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모두 다 아니라고 한 거죠 그만 해야겠네요 세 번째까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